진구지나오 어느 한 평범한 가정집 오늘의 주인공 진구지나오가 아침 식사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동생 사실 이들은 친남매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네이삼과 저는 정말兄弟입니다 그는bil입니다 이따가겠습니다 이따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업계의 세계관 최강자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들은 절친이었습니다 다른 남매들과는 달리 사이가 좋아 보이는 이 남매 유즈루는 이 모습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눈빛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유즈루는 이 남매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려던 유즈루는 갑자기 진구진 아우를 보고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누구ás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경보가 好きなんだよ 名前のこと 女として そうだな キモいとか思うなよ ゆずるにしかこんなこと言わないんだからさ 応援する あれ?ゆずるくん? もしかして帰るの? あの… なおさんって 結婚の予定とかあったりするんですか? え?結婚? どうしたの?キミに 教えてください どうなんですか? 結婚の予定はないよ 彼氏だっていないし このまま マサルの母親代わりしてるかもね ずーっとね ずーっとね 結婚の予定はないし そうなんです あれ?ゆずる? まだ帰ってなかったの? 彼氏の予定はないし あっ 本当に良かったの? あっ 二人で何話してたの? あっ あっ 別に何も? あっ あっ 別に何も? あっ あっ から揚げじゃん あっ おれの好きなやつ あっ 사이가 좋은 모습을 보니 유즈루는 이들을 지켜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 둘의 관계를 박살내고 싶은 건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유즈루는 마사로가 없을 때 갑자기 나우를 찾아옵니다 뭔가 나우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고백이라도 할까요? 역시 멘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나우와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유즈루 하지만 그 모습을 동생인 마사로가 우연히 보게 됩니다 왜 유즈루가 집에서 나오는지 궁금한 마사로는 몰래 집에 들어가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는 나우를 보게 됩니다 그 놈의 나쁜 해감은 왜 항상 현실이 될까요? 아직은 믿고 싶지 않은 마사로 자꾸 생각이 나지만 직접 보기까지는 믿지 않기로 합니다 며칠 뒤 집에 돌아온 마사로는 현관에 놓여져 있는 남자 신발을 발견합니다 이 신발의 주인은 역시 유즈루 나우의 반응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마사로는 조금 놀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유즈루를 데리고 사라지는 나우 이런 뒷모습을 마사로는 그냥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즈루는 모든 일에 항상 진심이죠 두 번 다시 없을 거라고는 하지만 세계관 최강자 유즈루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마사로는 몰래 나우의 방을 훔쳐보기로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는 게 두렵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보는 마사로 그리고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상상만 하던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안한 예감 그 불안한 예감이 맞았습니다 나 원해 나 원해 나 원해 나 원해 마사로는 좌절하고 맙니다 또 다시 며칠 뒤 집에서 혼자 라면을 먹고 있는 마사로 항상 밥을 차려주던 누나는 이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을 인정하기 싫은 마사로 그저 누나를 기다릴 뿐입니다 때마침 돌아온 나우 마사로를 보기 전에 갑자기 연기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나우도 아직 마사로에게 유즈루와의 일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원해 유즈루를 만나고 왔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나우 마사로는 거짓말인 거를 알면서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화장실을 가려던 마사로는 우연히 나우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의 아내 훔쳐보게 되는데 유즈루는 이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1년이 지나버립니다 급전기에 놀라기도 했지만 뭐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니까요 나우는 마사로에게 유즈루와 결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우는 마사로에게 유즈루와 결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아하는 누나가 내 친구와 결혼한다는 사실이 꿈만 같습니다 아...ごめん 仕事の電話だからちょっと出てくるね 이때 나우가 잠시 자리를 키우게 되고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색状은俺の弟だけど 今まで通り できるかよ 俺が好きなの知ってただろ 親友だと思ってたのに なんでだよ なんでだよ 幸せそうだったから 両親が離婚して 俺と同じ境遇だったはずなのに お前なきが毎日幸せそうで 心から憎かった 나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마사로가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들어오는 나우 유즈루의 멱살을 잡고 있는 마사로를 보게 됩니다 こいつ最低な奴なんだよ なんでこんな奴と結婚するんだよ 진실을 알게 된 마사로는 나우에게 뭐라 하지만 나우는 싸대기로 답변을 합니다 いい加減にして わかってマサル この人は私の夫になる人なの 私の愛してる人なの 역시 세계관 최강자 嘘だろ 嘘だろ これからは 3人で仲良くやっていこう 全然大丈夫だよ 毛がない? ないよ 친구에서 매형이 되어버린 유즈루 이제는 당당하게 마사로が 집에 있던 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사로는 1년이 지나도 아직도 훔쳐보며 좌절하기만 합니다 僕の一番大事なものを 親友に 奪われた 쓸쓸해 보이는 마사로의 뒷모습 ここにはもう 僕の居場なんて 残ってない 皆さんが幸せなら それで 마사로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슴 아픈 영화를 막을 내립니다 이상 진구지 나우 주연의 영화였습니다 마사로의 뒷모습